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말하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NCT DREAM의 마크 쟤민입니다. 네 오늘은 NCT DREAM의 다섯 번째 생일인데요. 맞아요. 네 드디어 오늘 저녁 몇 시? 여덟 시! 네 시신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팬미팅 HOT SUMMER DREAM이 시작됩니다. 아 좋습니다. 네 NCT DREAM답게 재미있는 토크와 멋진 무대로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NCT DREAM 꼭 만나러 와주세요. 저녁 8시 비욘드 라이브에서 기다립니다. 네 여러분 커밍 쇼! 안녕!